아 배고파 뭐 먹을까? 음 야바리 야식은 야오니 애식이고 냄비올리고 가스 켜시고 모른다도 덤돌 말고 완벽하게 500m 천생이여 비교 물 끓는다면 너라 건더기 부 마이크 세프죠 무탈타는 알람피고 4부 스타트 멸히 탱글탱글하게 중간중간 불어주는 센스로 띠고 다 끓었다 끝으로 그라라라 탕탕 먹으면 바라보고 했빵도 하나 아 아까 점심이 내 마지막 했빵이었구나 뭐 괜찮아 밥도 먹고 잘 맞추니 뭐 어떻게 보자 어허 여행되는게 먹고 울까 들고 가다 당분에 깰 수 아 난 그 저라면이 먹고 싶을 뿐이었는데 하! 주여 왜 내게 싫은 날까 엄마마마 벌써 왔어요 엄마마마 이어 미친놈 엄마마 제발 말로 하세요 아 잠깐만 뼈 맞았어요 아 아 아 아 아빠 경찰 신고해 아 아 아 아 엄마 깜찍 미안해 아 다시 만나요 ARE害